아 중요한 마요네즈 야 이거랑 같이 먹어봐 대파, 이거는 잔파 이거랑 같이 먹어봐 맛있어요 이거 뭔데? 먹어라 뭐에 좋다 뭔데? 이거 여우각식이야 맛있어? 응 아니 이거 2018년도에 나온 거더라 지금 몇 년도구? 지금 23 엄마 벌써 2월 마지막 날이야 벌써? 봐라 나이 금방 먹고 금방 꺼져 너 밥 나눠먹어라 응 나이 먹으니까 시간이 금방 꺼네 그래 큰일 났다 이제 어짤래 이제 인생 짧다 이제 늙으면 돈도 없게라면 서른 받아야 된다 빨리 뭐 먹어 뭐 먹어 뭐 먹어 맛있어 식당하고 먹잖아 주면 먹을게 이걸 놓고 엄마처럼 이렇게 싸서 먹어봐 몸에 좋다니까 진짜 내가 찹쌀도 찹쌀도 같이 싸서 먹어 왜 이렇게 본적이 있는거 같지? 같이 싸서 딱 먹어 같이 싸서 딱 먹어 봐 하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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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실신돼서 잤나 오우 어떻게 된거지? 혹시 두 분이서 거하게 드셨나봐요 네 뭐 둘이서 소멸을 우정 좀 가졌습니다 우정이란거? 둘이서? 길가루 기억이 안나는 것 같다 엄마가wardikal 어떻게 이렇게 시우면 하나도 없냐? 놀러왔냐? 인생은 원래 그래 우리 세상은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영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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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거 쓸어 뭐? 거기 부근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갔단다 어떤 사람은 팥 버리쳐 먹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언제 좋은 분에 꼬레 사르래? 건강하게 사르라고 뭐? 많이 먹어 내가 알아 먹을게 하나 더 준다 따서 먹으라고 응 먹는 것도 꼭 간섭해가면서 먹네 그래서 그리 소화가 되나? 응 야 봐라 님이 밥 먹으래 어차피 밥 별로 안 먹었다 끊겼냐? 끊겼다기보다 내가 개밥 핑경 쓰라 사람밥 핑경 쓰라 머리 아파 죽겠네 너가 안 낫다가 구간별로 그르네 이게 나 이수연씨 때문인 것 같네요 네? 어제 술 마시면서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은 이수연씨거든요 그걸 왜 말하냐고 우수연 사원님 이수연씨가 우수연이가 사랑해요 수연씨 아하핳핳 무슨 말을 하든 기승전 이수연 다른 얘기 갔다가도 이수연이 못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랬어요?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죠 어 그런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술킴이 그런거였나 아 통화는? 아니면 우거지? 그럴 시간 없는데 긴급 공지 못 받았어요? 긴급 공지요? 아 어 아 아 어 다 치워주는건 아니겠지? 설마 다 치워주는건 아니겠지? 오늘 넣을거 없어. 양배추 하나만 넣었는데 괜찮네 숙주 없더라. 숙주 있는줄 알았는데 맛있지? 너는 그 부분이 맛있나? 그 부분이라도 처먹으니까 다행이네 막아! 원래 박인치는 짜파게티를 한 박스 시켜야 되나? 너무 맛있어 근데 파한테 맛있지? 맛있게 담았지? 네 준비 끝났어요 이제 그만 갈까요? 아쉽게 도착해 소금 소금 ..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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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청양고추 몇시도 먹을래? 8시입니다 내 같으면 저 약 한게 안 먹고 덜 먹고 이거 먹고 나는 저래 안경 낀 상황에서도 컵라면 한 번도 재고 못 받아봤다 공항에서 방송만 볼 때 비행기 돌아올 때도 한 번도 뭐 그때 대한 공개였다 뭐 한 번도 컵라면 그냥 컵라면 껍데기 못 받네 근데 저는 봐봐라 고객들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고 머리는 기깔나게 좋은데 휴머니즘은 없고 일초리도 흠잡을 때 없이 깔끔한데 하루 되신 눈골이신거 나도 밥 한 숟가락 먹어도 돼? 한마디로 재수 없는 놈이지 뭐 들어먹어 일부러 하나만 재웠어 일부러 먹으면 인사할 때 일찍 안 좋은데 사이는 우리 집으로 이 일찍 안 좋은데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한 번도 이거 완전 정신없지? 아침 먹었어? 왜? 또 무슨 일인데? 너는? 항해 경고 때문이지 뭐. 아 참.. 며칠 동안 또 정신없겠다 그지?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돼. 간다. 아 eats네. 결혼식 마신지. 밥. 돼줄까? 아 마시라. 이게 어디서 똥 씹은 이상하노? 너도 이파리가 좋아? 밥 먹으라 했지? 미미야 어디 아파요? 열 있어 보여 내가...야? 이거 봐 진짜로 열이 있네 내 이맘보다 훨씬 뜨거워요 감기에요 감기가 아니구요 감기가 아닌데 왜 이러나요? 방금 내 가방하는 방이에요 탈 때문이 아니라 한유로우씨 때문인 것 같은데요 빵빵빵 이렇게 한유로우씨하고 차 안에 둘러냈어요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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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이 새끼 때문에 살이 걸렸다 깜짝아 이제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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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하여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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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갱 봤나 어 간식 달라는 영양제 달라는 표현을 갖다가 박그릇을 응 이제는 양 먹어야 된다 으 으 으 으